오늘 은혜받고 성수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레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요 아들 야구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42주차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제로 약 두 달 만에 두 달 조금 넘게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었고요. 오늘 새벽 기도회 역시 현장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큰 설레임과 또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75억 인구를 품은 이 지구가 멈췄고 또 인간은 그 앞에 다시 한번 무력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의 최고의 백신이 아이러니하게도 마스크입니다. 다시 약간 후퇴하는 그런 느낌이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사실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는 것보다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은 존재고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진 그런 한계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영적 교만 창세기 12장과 같은 영적 바벨탑 시대 속에 더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절대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두 제자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또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또 사도의 1장 13절에도 이 열두 제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처럼 또 산의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예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열두 제자들이 한 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제자됨에 제자를 되게 만드는 그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이 표현은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가 52주 강단의 말씀과 늘 소통하고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새 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따라간이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른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뜻과 소화과 어떤 목적과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 또 하나님 나라 확산의 방향을 맞추고 오직 성룡 충만이라는 세 가지 삶, 오직의 삶이 바로 인생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제자로 부른받은 우리 예원의 정원 송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플랫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소련에서 목사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로버트 콜먼 박사의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히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기념비 하나 남기지 않고 건물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것은 제자 몇 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 확산을 기획하셨습니다. 참 가슴 떨리는 일이죠. 원석과 같은 우리 어찌 보면 돌에 불과한 우리지만 정말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미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말시켜서 정말 보석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미래의 비전대로 오시절 마가다라빵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자 편화의 주역들이 되어지고 이제는 사도 행정적인 그 역사를 써나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비범하게 사용하신 케이스가 바로 열두 제자의 케이스고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경우입니다. 저는 이번 간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평범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히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범해서 비범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배와 훈련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 끝까지 비범하게 쓰인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세배드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할 때 바로 큰 야고보입니다. 구약의 야고보라는 이름의 헬라식 표기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렇다고 동일 인물은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동일 이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듯이 많은 야고보가 있었고 많은 동일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으로 갈리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 역시 형제지간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두말없이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던지 보여주는 성격이 바로 누가 보면 9장 5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의 외침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칭을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또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겟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음에 그처럼 그들의 별칭에 그들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었는지 그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이나 어떤 삶을 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성격과 기질대로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부같았던 그 열정을 지닌 야고보 제자들 중 물론 이제 순교했던 첫 집사 스테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두 사도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동생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야고보의 장점은 뭐냐 목생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속입니다. 여러분 지속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운동을 지속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많을수록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열려져도요. 내가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지속할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장점은 지속이었습니다. 변화산,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현장, 계슴만의 동산 등 예수님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 속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 항상 끈질기게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요. 지속하면 되어집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붙어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따라다니기만 하면 어느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마가다라빵의 성령 강림 이후에 굉장히 이제는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약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페인에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조갑이, 조기껍데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해안을 중심으로 자신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의 현장의 어부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칭함을 받죠. 누구에게? 푸신자들이 그렇게 별칭을 붙여줍니다. 너희를 보니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꼭 이 모습이지 않겠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확실히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특별히 전문성의 현장, 생업현장 속에서 푸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영적인 별칭이 붙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서 전도자로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 담대하게 복음을 징고했던 야구부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열두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 성경에 그다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로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야려 했는데 여기서 해로왕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주기로 했던 해로, 대왕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해로시 아니라 그 손자 해로, 아그리바 1세입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실세가 바로 바리세인들과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고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구부가 이제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야구부냐? 사실 성경에 그 부분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추측한데 그의 불같았던 성격, 또 그 어떤 것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야구부는 비록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지만 그의 순교당함으로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이 복음 확산과 교회 확산에 분명한 시발점이 되고 풀을 지피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역한다고 해서 더 큰 영광이고 짧게 사역한다고 해서 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야구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은 거기까지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시대반 집사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카타콤의 지하굴에 있던, 그 안에서 공생, 공사했던 많은 신자들이 있고요.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또 성경을 기록한 많은 기자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자들이 바로 이 야구부와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성경이 많이 기록되지 않고 교회사에 많은 역사가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굉장히 굵고 짧은 인생을 산 열정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뚝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는 이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에 찬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일심, 점심, 지속으로 이 생명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야구부의 생애와 죽음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 해도 우리의 신앙이 열정을 잃어버리진 않았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코로나19라는 정말 8개월, 9개월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무다 이 무, 묻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믿음이 그나마 잇든 자들도 무너지고 믿음 없는 자는 무너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밀지근하지는 않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대술교도 분명히 이 라우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의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교회는 이러한 순교자의 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까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총칼 맞아 죽지는 않잖아요. 신앙의 위기는요. 창세기의 3장, 6장, 11장 때문에 오는 것이 위기고 신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겪지 결코 사도행전 1장 1, 3, 8 때문에 겪는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 때문에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핍박받는 복음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뚝심을 가졌던 야구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첫 믿음의 시조가 되시고 우리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첫 순교자적 삶을 살린 영적 야구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야구부의 형제로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고기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참 한 형제지만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순교하고 한 사람은 가장 오랫동안 쓰임을 받습니다. 그 삶의 행정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스케줄과 그 사명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한 형제가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또 야구부와 요한처럼 한 가문의 제자들이 나온다는 가문의 영광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요한복음을 통해 기록했고 반모섬에서 유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말세에 대한 게시를 받고 요한 게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고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 안에서 원예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당연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간 어부에 불과했던 정말 학문이 짧았던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도 평범했던 그를 비범하게 정말 그리토의 행적과 정말 이 시대에 이 증인문서를 남길 수 있는 자로 그를 사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마태복음 17장 1절 4절에 보면 가장 총에 받던 3명의 수 제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최후의 만찬대의 그리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십자가의 곁에 남았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마리아를 돌발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던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저는 요한이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 사역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좀 교만할 정도로 나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받는 자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던 그가요 이제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상반된 별칭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고 쓰임받고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거기에 맞게 현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유배중에도요 그 현장에서 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 문서로 또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어느 한 구석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헌신의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예용계가 33년 동안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전도와 성교에 올인했던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용계가 반석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내가 섬기고 있는 기관, 지역, 가문, 가정 분명히 한 알의 미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정이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행여나 불신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 가문과 사업장과 학교와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가진 미랄 신앙인이 있으면 그 삶의 순교를 통해 반드시 그 현장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만모신이 되어버린 물질이,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이거 정말 삶의 순교이지 않습니까? 참된 갈라데서 2장 20절의 삶의 참된 순교요. 고누덩서 15장 30절의 31절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토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름을 드러내고 나에게 주인 정말 사도 요한처럼 나에게 주인 그 달란트를 개발해서 정말 생명적 역동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의 사역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많은 제안이 있었고 멈춤과 또 다시 진행되어지는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한번 나의 영적인 별칭은 어떻게 불려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냥 나의 기질대로 불려지는 그런 별칭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말 그 헌신에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 속에 통해서 로마 서 16장 일꾼들이 정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친척, 사람 박린자 그런 별칭이 곧 그들이 했던 그 행적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로마 서 16장 일꾼들처럼 나의 사역과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영적 요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하죠. 목사님, 순교하는 상황이 되면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까?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순교할 믿음 없습니다. 왜?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고 선교할 때입니다. 반드시 순교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교할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도와 선교할 때에 전도와 선교라는 시급한 미션을 놓치고 우리가 딴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삼틀 나라 현장에 빈 곳이 너무 많고 우리 가문과 생업 현장에 너무도 빈 곳이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기관과 교회 현장 안에 빈 곳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교당할까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교자의 믿음은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순교할 때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 커자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은 나도 살지만 상대방도 살리는 윈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훈련 여러 가지 특강이 시작되었을 때 그거를 전도의 시간표로 온라인 초청이라는 단어가 어제 딱 꽂히더라고요. 예수님의 방법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투자가 사람 살리는 것 정말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가 쓰는 것이 인재 전략 쓰듯이 우리가 남길 것이 바로 제자 전략이고 정말 우리 랩너트를 썸의 제자로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후대 앞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남기고 정말 복음의 영적 유산을 남김으로 주님 앞에 서네 그날까지 천국 문을 또 열어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